우당탕탕골리니 우당탕탕골리니 네 근데 저 텐션이 안 올라가요 오전 11시에 지금 아 죄송해요 니니 어제도 너무 술을 퍼드셨어요 생활 루틴이 애기 났잖아요? 그럼 다 빨리 돼 이제 하세요 아니 왜 그래 왜 나한테까지 오늘 복장 이거 맞아요? 아니 제가 골프에어 2개를 받았잖아요 딱 2개가 좀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이거랑 흰색도 이렇게 입어도 돼 이렇게 입어도 돼 아니 바지가 아니 이거예요? 이게 히트텍 아니에요? 히트텍이 큰 거 아니에요 오늘? 바지가 저스틴 비버예요 저스틴 비버 근데 확실히 몸이 예쁘긴 예쁘다 날씬해서 오늘도 우리 대화가 그랬잖아 선배님 몇 킬로 됐어요? 81 제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저번주에 많이 먹었나요?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배가 차기까지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당면을 물고 가시죠 그리고 여기는 더 심한게 당면이 안 익은 채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랑 싸울 뻔했잖아요 선배님 제가 당면을 좋아해요 저도 알아요 안아보면 이렇게 까악하게 물고 있는데 끊으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 이거 누가 빼주니까 야! 바지가 커서 그런거죠 제거랑 바꿔드릴까요? 이 바지가 이 바지예요 저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요 이거 이렇게 밖에 나오는거 맞아요? 스티브 잡스래? 야 스티브 잡스랑 제산도 다른데 골프계의 스티브 잡스다 몸 확실히 예쁘다 몸이? 나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저 진짜 70킬로 넘어가지고 자전거는 내려갔는데 70킬로 이하 나밖에 없는거니? 선배님은 몇인데요? 솔직히 마지노선이죠 선배님 몇이에요? 69.8? 50? 50? 아니 초중반 초중반은 뭐예요 64? 64 45세 이러면 어쨌든 너무 돈이 아니게 감사하네요 아무튼 뭐 마셨냐 어제 어제 소주 먹었어 그러니까 너무 알겠다 자 연습 좀 했어 하여튼 선생님 모셔보자고 네 선생님 모기 전에 저희 연습을 제가 죄송하게도 너는 했어야지 뭐 바빴어 그쪽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젖하고 사주니까 마신거 아니야? 뼈 때려 뼈 때려 나는 골프채 대신 젖병도 오고 있었어 니네 진짜 귓대기가 아파 죽겠는데 한명 말 끝나는 얘기해줄래? 선배님은요? 나는 촬영하고 이제 행사를 했는데 나도 육아가 모든거에 지쳐갖고 너무 몸이 아파갖고 어제 올라왔는데 병원을 어제 가가지고 우리 셋 다 망했다 선생님 안 부른거 근데 너무 다행인건 너네도 안했다 이번주에는 선생님 없이 하는거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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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술 취한 스티브 잡스와 아니 아니 지금 다 깼어요 어떻게 다들 네 선생님 연습은 어제까지 아팠는데 병원을 갔다와서 진짜 목소리 돌아온거야 모델의 시작은 어제까지 아팠어요 술을 먹었어요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었어요 항상 같은 아니요 아니요 얘는 젖 먹였대요 아 야 젖을 하루종일 먹이냐 이렇게 치면서 아기가 혼자 그냥 물게 됐더 물어서 먹게 아니 물술이 안 술 들겠지 지금 골프 클래스인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열정 다 어디가셨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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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이 나는 울었어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지금은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근데요 선생님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치시는거 보고하면 안되죠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 조이기 오늘은 구찌 엎기 어드레스는 좋아 절벽 위에서 골프 치는 사람 연습을 하나도 안해온 편집 오늘도 투명인장 골프 치는다 이제 뭐죠? 빅잼이 두번이면 됐어 이제 뭐죠? 카메라 감독님 극 쪽 조심하세요 제가 글로 가거든요 그거 기억해내셨어요 나가는 방향 근데 저번 그히 저쪽에 계시던 감독님 그만두셨네요 네 그만두셨어요 바뀌셨어요 바깥쪽 카메라드 형님 저기 졌어요 malicious 연습 안 하시고 이제 됐고요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제가 그때 너무 멀리 서지 말라 prise 농사 짓는것 같아요 멀죠? 허리에 무리가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가니까 자꾸 못 맞추죠 이상하죠 스윙이? 가까이 서시고 스탠스는 무릎, 어깨 그렇죠 어깨 넓이 기억하시나요? 그럼 어깨 넓이 그리고 나가시는 방향 들었다 왼쪽 딱 부드럽게 쳐주시면 되거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번에 배운 건 테이크어웨이랑 하프 스윙 배웠는데 하프를 보여드릴게요 습제 안 해온 벌칙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뒤로 오셔서 아니요 선생님 지금 이걸 듣고 잘해내면 아니죠 사실은 습제는 안 해오셨잖아요 선생님 자신 있는데요 지금? 자신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헛스윙 하는 게 최고인 거 알죠? 진정한 시그니크 나 배우야 현숙은 또 절벽 위에서 온다 또 뭔데? 그렇죠 허리에 무릎을 갈 거 같아요 선생님 진정한 걸음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저렇게 움직여도 괜찮은가요? 백스윙 때 들리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준비해 주시고요 저거죠 저거 스티브 잡수 오시고요 요건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머리에 넣으시고 팔팔 사이에 끼세요 그렇죠 배도 다 깨요 배를 집어넣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더 뒤로 가실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연습 스윙 하실 거예요 하나 둘 공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빠지지 않게 여기 뒤에서 50개 하고 계세요 올라오세요 여기서 잠깐만요 아 안나님 카운트 세주세요 50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네 갑니까? 네 보여주세요 어 연습은 안 한 것 같은데 감이 있어요 하하하하 네 헌나 잡고 날겠어요 하나 굿 지금 취권인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은 진도를 조금 다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립을 한 번만 다시 잡아보실게요 아니요 방자로 가야 돼 이렇게 살짝 너클이 보이셔야 돼요 너클이 뭐예요? 이걸 너클이라고 해요 아 여기를 이걸 내가 보고 있어야 돼 이 두 개를 어디를 딱 잡았을 때 이게 보여야 돼 둘이 두 개 보이시죠? 네 살짝 내려주시고 그리고 좀 힘 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테이크 웨이 여기까지 배웠죠? 여기서 요만큼 편습추 50개요? 네 여기까지 근데 골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반은 제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축 만들어주시고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지 않나요? 분도가 나갈만한다고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움직여도 됩니다 근데 이게 무릎이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옆으로 일곱개 잡은 상태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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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예요 딱 네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스윙 맞고 나서 쭉 여기까지 요렇게까지 고 두실 때 여기 움직여 봐보세요 골반이 잡았죠? 팔로우 할 때는 같이 같이 공간 공간 잘했죠? 주먹 두 개 그렇죠 하나 이동 그렇죠 힘 봐봐요 굿 오 힘을 빼니까 50m 날아갔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차별 안합니다 오른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요? 그렇죠 이해도 빠르시고 좋아요 이해도 빠르니까 잠시만요 어드레스 너무 가까워 이해는 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백스윙 하나 스윙 힘 빼고 스윙 일단 연습은 안 해였지만 나쁘지 않으세요 좋겠다 진짜 혜숙님 끝나시면 10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전교 1등들은 공부했는데 안 한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 안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티가 나요? 나요 왜냐면 지금 늘었잖아요 제가 네 늘진 않았잖아요 저희 그거 아세요? 10번 배우고 저희 라운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못 가요 선생님 성장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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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저번주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어드레스부터 일단 낯설죠? 연습을 안 하셨다는 증거예요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올리나? 어? 어 일단 예 거북목인지 봐줘 거북목 체크를 하시는구나 사진으로 하나 둘 위로 들었어 하나 오케이 어 나쁘지 않고요 야 저번 주에 너 연습 이거 실력 숨겼는데? 하나 둘 하나 오늘 힘이 좋으시네요 힘 쓰는 거 아니고 우리 부드럽게 공을 조금 오래 보시면서 점매기고 왔다는데 아 몸무게가 늘었다 아 체중을 불려오셨구나 아니 씨름이 아닌데 왜 체중을 불리는 거야? 예 골프는 근육을 불려오셔야 돼요 체중을 불리시는 거 아니고요 체중 3kg 늘려서 왔더라 아 진짜요? 일주일 만에요 치실 때 잘 보세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 쭉 가시는 것까지 좋거든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골프채가 들었으면 채만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 몸이 좀 가만히 있는 편이죠 그렇죠? 근데 수진님이 지금 치실 때 채가 안 돌고 몸만 가요 그래서 공이 안 맞는 거예요 얘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제발 놓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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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도 좀 놔주고 사랑해 하나 둘 빵 이거 조심하세요 감독님 이거 뭐 카메라 몇 개는 부숴 먹어야 할 듯 수진님 휘둘러주세요 빵 굿 중요한 거 채루 우리가 휘두를 때 이쪽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님 카메라맨님 쪽으로 쫙 그렇지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건 좀 중요하죠 와 소리가 너무 좋다 제일 많이 치셨어요 아니 아니요 81 아 체중 말고요 죄송합니다 뭐든 앞서가네 예예예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81 그러게 너무 정확해서 80이라고 했어도 안 믿었을 텐데 81이라고 체중 앞쪽 앞쪽 골프에 중요한 거 이게 얻을 했을 때 셋업 때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백스윙 들어보세요 왼쪽 팔 쭉 보세요 왼쪽 팔 펴있죠 요렇게 드실게요 요렇게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너 거기 치지 말고 백스윙 쭉 여기에요 딱 좋죠 여기서 공을 보면서 빵 휘두르고 굿 요렇게 딱 잡고 어? 다 봐주시고 저는 너무 모양 좋죠 아 좋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다시 한 번 쳐보실게요 하나 둘 팔이 빵 오케이 잡혀가고 있어 좋습니다 백스윙 조금 더 쭉 펴주세요 근데 알죠 다 우리는 칭찬하면 갑자기 실력이 떨어져요 아 너무 진지모드로 가시면 약간 너 긴장해서 그런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쭉 왼팔 빼시고 거기서 그렇죠 나는 왜 한결같은지 아니? 스윙 나쁘지 않고요 왜죠?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서 하체는 고정 상체만 가면서 꼬여요 다 돌리세요 아하하하 어 근데 그립을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 둘 빵 하나 둘 빵 그렇죠 왼쪽 엄지 오른쪽 엄지 저 물봤어 지금까지요 저번주 배우셨는데요 채 때문에였나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채도 바꿔주시네 아니요 같이 채세요 아 예예 많이 흔들렸어 맞아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네 갖죠 그렇지 우와 감사합니다